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박철원 기자, 뉴스톡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분석할 뉴스 뭔가요? 박준영 낙마, 나머지 통과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김부겸 후보자 인준 표결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앞서 여야는 국무총리와 3명의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는데요. 같은 날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스스로 물러났죠. 이를 계기로 여당은 김 총리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국민의힘이 그것에도 맞서면서 국무총리 인준안이 단독 처리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노형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추가 낙마를 요구했지만 여당은 어제저녁 국회 국토교통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두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도 단독 채택했습니다. 당분간 여야 관계는 아쿠아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청와대는 5명 모두 임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데 민주당의 기류는 반반인 것 같다. 이 정도 느낌이었잖아요. 결국은 박준영 후보자 낙마로 가닥이 잡힌 거예요. 어저께 청와대의 입장 발표를 보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낙마라는 표현을 쓰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진사퇴 하나는 지명철회 지명철회가 많지는 않지만 있기는 있었어요. 예전에 일반적으로는 자진사퇴 형식을 띄는데 지금 어저께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자진사퇴이긴 하지만 이건 문 대통령이 한 일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율이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언지를 살짝 주고 자진사퇴 형식으로 했다. 무슨 얘기냐면 지명철회 할 정도로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이건 야당이 하도 그리고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데 지명철회 할 만큼 잘못한 거 없다라는 시그널 하나. 또 하나는 이렇게 얘기해서 관계자가 본인이 결단을 해줘서 대단히 고맙긴 하지만 마음이 짠하다. 마음이 짠하다. 네. 마음이 짠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격이 되는데 이렇게 여론에 밀려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짠한 건데 이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했을 때 마음의 빚이 있다. 이런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물론 지금 이 발언을 대통령이 했다는 건 전혀 아니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인데. 공개자 발 보던 거죠.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는 게 맨날 관습적으로 쓰지만 몇 명 안 됩니다. 어차피 정무수석 홍보수석 대변인 몇 명 안 돼요. 어찌 됐든 이게 무슨 기류냐. 전체적으로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뭔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건 인사 실패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도 시끄러우니까 우리가 해줄게.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인사 논란을 빨리 매듭짚고 싶다. 이런 의지 표명이기도 하고요. 의지 표명이고. 그리고 그게 박춘영 후보자가 낙마가 언제 있었냐면 박병석 의장이 국회에서 뭔가 말을 하고 있을 때 딱 그 타이밍에 딱 있었어요. 그러자 박병석 의장이 바로 직권 상정을 했습니다. 그 시기까지 딱 조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사천류로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이 있었고 그다음에 밤에까지 협상을 했는데 나머지 임혜숙 노영욱에 대해서 협상은 안 됐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밤 한 8시 반 9시 이 사이에 통과가 돼버리니까 혼자 통과를 시킨 거죠.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국민의힘의 입장인 건데 잠시 후에 국민의힘 중진 인터뷰가 준비는 돼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인정 못하겠다 이런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장관 3명 후보자와 국무총리까지 다 연계를 해서 낙마를 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던 거고 사실은 박준영 후보자 낙마 이후에도 박준영 후보자가 낙마를 했으니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해달라고 여당에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맞섰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도 하나가 더 남아있어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남아있는데 그걸 좀 보면 여야 관계가 아무래도 계속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그것도 좀 진통을 겪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박준영 기자의 전망은 그렇다. 그런데 이제 한 명이냐 세 명이냐였던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세 명 다 안 된다. 민주당에서는 한 명도 이게 시원하게 진짜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국민 눈높이를 생각해서 민심 생각해서 한 명 낙마다. 이런 정도 지금 시각 차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 상황에서 민심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이것들을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정당들은 각 정당은 계산을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후속 행보들도 나올 것 같고. 일단 국민의힘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이 영수회담을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만나게 해서 민심 전달하겠다. 예전에 밥 먹자고 한 번 했었잖아요. 그때. 그랬었죠. 그래서 바로 이제 한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지금 어찌 됐든 독주 여당의 독주 정부의 독주를 좀 더 부각시키고 다음 달에 있을 전당대회 당대표 그때까지 좀 더 선명한 각을 세우는 걸로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원팀.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원팀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이견이 없었다는 얘기도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또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했는데 좀 여론의 향매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그러셨잖아요. 김준일 대표가. 낙마할 사유가 아니라고 보지만 민심을 생각해서 낙마시킨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이 자진사태가 이루어진 것 같다. 그렇죠. 청와대 고위관계자발 이야기로 하셨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이 정도 느낌이면 전에는 그냥 입면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멈춰섰다.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은 4.7 재보선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대선을 생각한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런 영향이 다 있었던 거죠. 받았다고 봐야죠. 받았다고 봐야 되는데 그거가 어느 정도로 받은 건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기준, 눈높이가 다르니까 아직도 제대로 반성 못했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영향을 더 받았어야 되는데 덜 받았다고 보는 게 국민의힘의 시각인 거고 국민의힘이나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이 정도면 됐다. 체면 세워줬고 국정 발목 잡기하지 말고 갑시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고 좀 많이 섞여 있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자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네. 고 이선호 씨 빈소와 삼성 반도체 공장 한날에 찾은 문 대통령입니다. 고 이선호 씨라면 평택강 부두에서 일하다가 숨진 그 청년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기도 평택강 부두에서 일하다가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서 숨진 대학생 고 이선호 씨의 빈소를 찾아서 유가족을 위로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사전에 안전관리가 부족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후 조치들도 미흡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노동자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송구스럽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날 문 대통령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찾았는데요. 정부도 반도체 강국을 위해서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선호 씨 빈소를 찾기 전에 방문을 했었던 건데 K반도체 전략 보고 대회인데요. 여기 참석한 문 대통령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 두 행보를 하나로 묶은 데는 뭔가 공통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어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평택 공장을 방문했다라는 건 여러모로 주목이 될 수밖에 없죠.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가 사면을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건데 그런 차원보다는 어쨌든 친기업적인 행보를 했다라는 건데 왜 여기로 갔느냐.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있어요. 지금 경제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초반에 임기 초반에 수소경제 얘기를 했지만 수소차 했지만 사실 글로벌 시장은 전기차로 가고 있고 수소경제는 좀 많이 거리가 멀고요. 그다음에 소득수조 주도성장 얘기했지만 사실상 폐기했어요. 뉴딜은 지금 뭔가 성과가 없습니다. 지지부지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정책 생각나는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반도체를 육성하겠다. 지금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정부가 어떤 랜드마크처럼 만들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의지의 표명이다. 의지의 표명이다. 사실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세계 1위지만 다른 반도체 부분에서는 지금 밀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만에도 밀리고 이런 상황. 그걸 우리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삼성의 삼성전자를 대통령이 갔다는 건 분명한 시그널이다. 그렇죠. 이게 시스템 반도체인데요. 이거를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요즘 k자를 앞에 붙이는 게 유행입니다. 어쨌든 이건 정부 주도로 하겠다는 거. 기업들은 500조 투자하겠다고 얘기하고 과감한 지원과 규제 완화하겠다는 거. 그런 거 있는데 그러면서 빈소에 방문을 한 거죠. 이선호 군. 이선호 씨 사망. 이거에 대해서 노동 존중의 의지를 보여줬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또 하나는 둘 다 평택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냥 동선 고려에서 한 번 들른 거다. 이렇게 좀 평가절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가려면 진짜 존중을 했으면 먼저 갔어야지. 여기 빈소를. 빈소 먼저 찍고 삼성 갔어야 된다? 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성의가 없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진짜로 다 다른데 좀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가 안 됐는데 그거를 뿌리를 찾아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제대로 정당 민주당이 미온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죠. 이선호 씨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픈데 우리 아버지 인터뷰도 했었습니다만. 이선호 씨. 그 현장을 조사해보니까 한 17개 부문에서 문제가 있었다. 허점이 드러났다. 이런 결과도 나왔더라고요. 해야 될 것을 안 한 게 17까지나 있는 현장이었다. 박철원 기자. 네. 뭐 같은 날 이뤄진 두 가지 방문이죠. 반도체 산업시설, 노동자의 죽음의 현장. 두 가지 행보 모두 사실 필요한 행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겠다고 얘기한 어떤 반도체 제조시설 적극 지원 같은 걸 약속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정부가 이제 화학물질 관리 이슈라든지 노동자 안전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는 기조를 보여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책 기조가 훼손되지 않고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서 이뤄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세 번째 이슈 넘어가죠. 네. 40분간의 행적 밝혀질까?입니다. 이것은 한강공원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손정민 씨 얘기군요. 부검 결과가 나왔죠. 네. 익사로 사인이 추정된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 머리에서도 상처 두 곳이 발견됐었잖아요. 사망 원인은 아니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타살로 보이는 정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는데 특히 정확한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실종 당일에 손 씨와 친구 A 씨의 마지막 행적을 재구성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CCTV도 목격자도 지금 안 나온 새벽 3시 38분부터 4시 20분까지 이 40분가량의 행적이 지금 비어있거든요. 지금 4시 20분에 친구 A 씨, 잠든 A 씨를 깨워서 집에 가는 걸 본 목격자는 나타났죠. 깨운 사람이 나타났죠. 네. 밝혀졌어요. 한강 비탈에서 거의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발을 강 쪽으로 하고 누워있었다고 해서 내가 깨웠다. 너무 위험해 보여서. 그 증언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그 팩트가 밝혀지면서 밝혀지지 않은 행적이 40분가량으로 줄어들었죠. 그렇죠. 하지만 밝혀지지 않은 40분이 있는 것이고 경찰은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 나가는데 어제 경찰에서 얘기를 한 걸 보면 손 씨 실종 지점에 부근을 드나든 차량을 탐문하던 중에 가치 있는 제보도 있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친구와 친구의 부모 등을 조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밖에 추가 증거나 목격자가 나올지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경찰이 어제 부검 결과와 함께 팩트로 확인해 준 것들만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편의점에서 산 술은 막걸리 한 병에 소주 두 병으로 알려졌는데 가기 전에 잠원성당 근처 편의점에서도 산 게 있다더라까지는 우리가 알았는데 도대체 얼마를 산 건지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제 경찰이 총 구입한 술의 양을 확인해 줬죠. 모두 9병이었습니다. 9병 청주, 소주, 막걸리 섞어서 9병인데 그중에 소주 2병은 640ml짜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그것의 한 2배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용량을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상당히 많은 양을 그 2개 합쳐서 총 9병 이거를 확인을 했고 물론 산 걸 다 마신 건지는 모르겠다.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초기에는 그게 새벽 3시여서 목격자가 없을까 봐 참 걱정입니다. 제보들 많이 주세요. 이게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그때 주변에 목격자 많았어요. 근거리에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제보자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인 거죠. 친구 A씨 4시 20분에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 A씨가 잠들어 있었잖아요. 그 목격자가 직접 깨웠답니다. 이렇게 자는 거를. 그래서 대화까지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친구도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만취한 상태여가지고 깨워서 집에 보낸 것도 지금 기억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소주 대체로 6병에 청아 2병에 막걸리 3병이니까 각 소주 4병 정도 마셨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주량으로 보면 많이 마신 겁니다. 엄청. 그래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핵심은 어쨌든 블랙박스예요. 차량 154대의 블랙박스를 확보를 해가지고 경찰이 분석하고 있거든요. 특히 주변에서 유의미한 거를 지금 발견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비어있는 40분이 보이면 거의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번에 지금 경찰이 유의미한 무언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한 그건 이번엔 목격자라기보다는 블랙박스. 블랙박스. 차 블랙박스. 이걸 또 좀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뭔가 좀 더 명확하게 동산들이 구성되기를. 자 여기까지 볼까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